금형의 레이저 조각중입니다. A, B, C, D, E, F 영문 여섯자를 지금 깊이는 0.2로 조각 중에 있습니다. 포트 크기는 지금 0.5mm 정도 되어있습니다. 이 레이저로 조각을 하면은 아무리 작은 글씨게도 선명하게 금형에다 조각을 할 수가 있어요. 0.5mm 정도 되는 바늘같이 생긴 밀핀에도 그 안에다가 숫자라든지 영문을 레이저로 각인을 할 수가 있어요. 지금은 슬라이드 금형 부품 중에서 슬라이드라고 하는데요 여기다가 지금 조각 중에 있어요. 슬라이드 금형 부품 중에서 슬라이드 금형 부품 중에서 슬라이드 którego 제가 죄다 슬라이드에 서벌하고 True Evil